저희 집 기본이 10인분이거든요. 이 손버릇이 10인분에 맞춰져 있으니까. 바꿀 때는 3팬. 한 번에? 또 다른 걸 하는 거죠? 너무 맛있다. 대단해. 3팬 조합이 딱 좋아. 어서 오십시오. 최종 선수인 줄까지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선수들이죠. 너무 좋아하는데? 공개합니다. 차돌박이 33인분인 거예요. 우리가 하는 샤브샤브라는 느낌이 다릅니다. 이거 이 정도는 먹어줘야 최준석이지. 가이브에 1년 치 식당을.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거의. 두 분이서 그냥 때리고 있어요. 천원이에게 반했어. 형님 모자라면 말씀하세요. 바로 사올게요. 정육점에서 모자로.